음악 어느 나라를 가든 유명하고 멋진 관광지가 많지만 시장만큼 그 나라를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? 오늘 소개해드릴 후쿠오카의 니시진 시장은 오랜 전통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. 신선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고요. 소박한 분위기도 인상적인데요. 니시진 시장에서 색다른 문화여행 어떠신가요? 국장로 해양정보 시작하겠습니다. 선박 운항지수는 1단계가 예상되고요. 오후 한때 2단계로 오르지만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. 먼저 대마도 여행길입니다. 이즈아라행은 코비오 한 척이 준비되어 있고요. 히타카츠로는 니나호를 시작으로 모두 5척이 출발하겠습니다. 화요일 운항은 큰 흔들림 없이 출발부터 도착까지 평온하겠고요. 일행들과 간식과 담소 나누며 가셔도 좋겠습니다. 아침 해가 반기는 대마도는 낮 최고 기온이 19도 가까이 올라 온화하지만 점차 구름이 많아지면서 기온이 떨어지는데요. 입고 벗기 편한 옷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은 후쿠오카 여행길입니다. 오전에 출발하던 비트로가 휴왕하면서 두 척의 여객선이 함께하고요. 출항은 오후 2시와 밤 10시 30분이 되겠습니다. 이번 여행에서는 밴바미 부담이 크지 않고요.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편하게 쉬어가셔도 좋겠습니다. 후쿠오카는 밤부터 늦은 가을비가 시작되고요. 수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체온 유지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국장로 해양정보였습니다. 지금까지 국장로 해양정보였습니다.